여기서 안타까운 건 약 40일만에 처음으로 확진된 사람이 다름아닌 XXX 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놈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전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입국금지하는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즉 자국민과 일부 특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떤 나라냐고요? 바로 대만과 마카오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오늘 3월 19일을 기준으로 자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만 거류증, 외교 공무증명서, 중국 본토 인사에게 발급되는 상무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및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에 대해서만 대만 입경이 허가되며 이들도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빠른 속도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중국인 입국금지와 모든 카지노 문을 닫는 등 강경한 정책을 내세워 2월 4일까지 무려 약 40일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7명 늘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가 굉장히 적지만 마카오의 인구수는 약 65만 명에 크기가 제주도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라 확진이 소수만 돼도 급히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전세계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 약 4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된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승무원으로서 포르투갈을 거쳐 두바이와 홍콩을 경유해서 마카오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 일부 시민들은 이 한국인 때문에 마카오의 확산이 다시 시작된다는 등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뒤에 확진된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페인과 중국을 다녀온 스페인 남성,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거쳐온 인도네시아 여성, 그리고 영국을 다녀온 마카오 여성 등 이미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말이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 대만 출신의 블루카드를 가진 사람까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블루카드란 마카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신청하여 마카오 정부가 지급해주는 건데요. 그 외의 국가에서 오는 블루카드 소지자들은 마카오 입국 금지라고 합니다. 즉, 그냥 해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카오 시민들도 지금의 행정장관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더라고요. 확산 방지에 큰 공헌을 했다고요.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1단계 발령과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무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